자 소룩스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소룩스 우리가 지금 액면분할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래가 재개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하자 우리 여러분들 저도 소룩스 수익을 맛보았고 소룩스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좀 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소룩스를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조명기업이 아닌 이 우에 상장한 아리바이오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사실상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 많이들 성공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기간도 많이 됩니다 실패 사례도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자 어려움도 따려주고 이런 부분 많은 리스크들이 작용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나가 떨어졌지만 아리바이오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중국에 이제 수출까지 들어가면서 기업의 성장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불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아리바이오가 왜 애초에 우에 상장을 했을까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자 아리바이오가 우에 상장을 했다는 이유는요 일단은 이 정규 상장 바이오 기업의 정규 상장을 진행하려면 특허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특허 상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아리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이 상장을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아졌으면 정규 상장을 진행했었었는데 그게 없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우에 상장을 진행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알츠하이머 치료조에 여러가지 기대감과 그리고 플러스 무상증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때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특허권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거란 예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량을 더 크게 터뜨려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들 들어오셨다구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츠하이머 비슷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뭐 알츠하이머드에서 일단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불려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신규 성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리바이오 입장에선 신규 성장한다면 매우 좋겠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소룩수죠 이게 악재라는 겁니다 왜 일단 여러분들 소룩수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아리바이오가 떨어지게 나면 재료가 하나 소멸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낙동강 오리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가 대략적으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런 언급들 자체가 나왔다는 건 그 정도의 리스크를 꼭 뽑아준다는 거고 그것은 곧 투자자의 포모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조심해야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기시킨 채 어떻게 하신다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버티신다 자 이거는 절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차이모 납품계약 이런 비슷한 관련해서 이 유료기사 가져왔는데 언제입니까 5월 15일 자 미리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자성 기사를 우리 여러분들과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어떤 부분? 반등 타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소록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몇 가지의 상패에 갔던 종목 그리고 이 거래정지가 되면서 안 좋게 흘러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특이사항들을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나오더라 계단시 주가 하락 이후 폭락 나와주고 있었고요 최근 2년 이내 평균 8% 이상 급등 나와줬었고요 하락 추세 형성 음 이거는 일단 거래가 재개돼 봐야겠죠 시초가 갭상승우 음봉출현 어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윗고리 캔들 존재 어 이것도 애매합니다 자 마지막 설거지 급등 후 구간천지 어 이거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요 자 그리고 오거래 연속 하락 발생 있었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가 자신 보유 집을 매각하려고 한다 혹은 그 집은 매각 계약이 취소된다 이건 아직 없었습니다 협의 논의 MOU 등 긍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표현을 기사화한다 이거는 뭐 바이오 기업이라서 조금 이해는 조금은 하는 부분입니다 신선 진출 신선 신자표 출시 새로운 강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특이사항들을 적었을 때 어 소룩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패가 간다는 게 아니라 상패가 갈 특이사항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자 거기서 010-64-187군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나으셨을 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제가 봐서는 95%는 손실이라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대략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좌 복구만을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시세로 낮은 진입장벽 우리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전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룩수 거래 재개날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중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드디어 일단 거래가 재개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따라서 손실로 마감을 쳐줄지 큰 손실인지 작은 손실인지 지금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봐서는 거래 재개단 후에 일단은 주가가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에 반등치는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구간이 우리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러한 타점들 제가 라이브로 중개를 해드릴 건데 자 010-641-8706 문자 입장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아까 보여드렸던 미보도된 뉴스 자료와 그리고 이 시나리오 이 전문가들 각종 이 아리바이오를 봤었던 전문가들과 내부자들 이런 피셔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010-641-8706 자 문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셔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서 이걸 받아가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거래 재개 날 때 아무런 당황스러운 부분 없이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준비된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기회에 다 준비를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주식폭격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010-641-8706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낮은 시대로 무료 콘텐츠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종목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분석을 제가 도와드린 의미는요 확실히 갈 종목이면 들고 가도 계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분석을 요청하신 대부분의 종목은 거의 다 재료가 끝났거나 뇌동매매 하시다 거의 다 물리신 종목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껴두고 확실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만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럿이 욕을 했을 때 그 한 가지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빛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남들은 소록수가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리스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과 마지막 기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야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리스크를 무시한 것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지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폭격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